반갑습니다. 중년대리티브의 벤틀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5월 20일입니다. 제가 광화문에서 첫 콜이 캔슬이 되고 두 번째 콜, 헤이리로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. 이제 제가 헤이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쟨스님 다 출발하셨겠죠? 아무튼 좋은 마무리 하시고 저는 오늘 한 콜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1시 20분입니다. 47km, 45분 걸려서 헤이리로 들어왔습니다. 제가 오늘 약간 가볍게 입고 나와서 날씨가 추워서 첫 콜, 한 콜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. 약간의 추운 기운이 있어서 약간의 패기가 없었네요. 그래서 몇 콜을 타기가 어려워서 한 콜로 그냥 정리했습니다. 좀 전에 인천 가는 콜이 취소가 돼서 그냥 헤이리로 이동했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픽업을 하나 올려놨는데요.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약간 시곤해요. 우산도 없는데. 네, 운정으로 들어왔습니다. 택시 타고 들어왔네요. 제가 이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 콜 취소, 한 콜 완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년대리티브의 벤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